짐승투리 다육에 짐승투리 있다면 대극에 이들이 있다 짐승투리 베이비 내게 반해 버린 내게 왜 이래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한 번 내게 맡겨 어때 일뒬다 맥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봤지? 이게 인기다. 몸 좋지? 웃기지? 이 코는 우리밖에 못해. 왜 너네밖에 못하냐? 몸 좋지? 웃기지? 이거 왜 나 뺀 거야? 못생겼다. 그럼 가운데 쟤 머리끼리 쟤는? 너 이거 할 수 있냐? 못생긴 게 힛만 쎄가지고 덜바이샤! 왜 형이 뺀 삐지? 이번엔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우리 라이브라이네 kick it . . . . . 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간 로봇 연고만의 로봇 박사 슈바이뱀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만든 로봇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와라 알통 28호 대단하다 나와라 알통 28호 오늘의 미션은 오늘의 미션은 인간 대신 빵집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 빵 만드는 기술은 누구한테 배웠지 제빵왕 김탁구를 즐겨본다는 빵상 아줌마 빵상 빵상 슈크림 빵상 좋아 잠시 후에 손님을 할 것이다 잘하도록 해라 여기요 어서오세요 여기서 제일 빨리 나온 빵 좀 주세요 빵 선빵 달리는 거 아니야 선빵이 빵이야 제대로 된 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007빵 뭐하고 있냐 너 진짜 됐으니까 이 케이크로 할게요 그리고 팔 좀 챙겨주세요 어허어 그 칼 잘라먹는거 아니야 그 칼 아니야 누구야 너 망나 아니야? 세상에 그런 칼로 케이크 잘라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어 어허어 로버트가 합성하는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이리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합성이나 하고 말이야 어? 이누모 자식 말이야 정신도 못하시고 너 어떻게 할거야 너 때문에 손님 기분 나빠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오늘은 확실히 재밌는 얘기로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오늘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피구왕 통키하고 피카츄하고 길을 가니까 길을 가다가 피카츄가 담배를 피까 그러니까 피구왕 통키가 뭐라고 했께요 뭐라고 했는데요? 가서 피구왕 아 진짜 실패했습니다 봤어 누가 봐도 실패하지 다 알아 니가 그렇게 크게 얘기 안해도 민망해 죽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분위기를 꼴통 28호에게 물려줘야겠군 나와라 꼴통 28호 너 왜그래 너 왜그래 이 뭐야 너 혹시 피구왕이 웃겨서 배꼽 빠진거냐 예 정말 이상한감을 가졌다 예 그래도 널보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다 와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줘야지 아 어어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냐 여기요 예 아우 이분은 되게 친절하시네 근데 이거 여자친구한테 줄건데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죠 네 아우 제 여자친구 사진인데 어때요 이쁘죠 으으으으으 뭐 하시는거에요 지금 뭐라니 내 여자친구가 실물을 보면 얼마나 이쁜 줄 알아? 헐 이게 지금 장난하나? 야 일로와봐 너 진짜 여기서 한번 내 중호맛집 볼래? 선생님 왔다! 왜 내가 시골 바닥에서 썩어야 되냐고 여기를 배경시키러 서울로 갈거야 왜 자꾸 왜 그래 아직아 뭐야 선생님 들어왔는데 누가 떠들어? 선생님 민규가 자꾸 틀음해요 가져와 틀음 가져와 잘못됐어요 선생님 이 녀석이 수업시간에 방탄 안 할거야? 네 다시 가져가 하지마 하지마 이 녀석아 수업시간에 틀음을 해 자 오늘은 체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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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을 내가 준비해오라고 그랬죠?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호윤규 선생님 저는요 글로브 끼고 열심히 연습해서 권투 선수가 될거야 뜨거운 냄비 들고 싶어요 어또또 이게 뭐야 사실은요 이 탁구체로 탁구 선수 될거야 뜨거운 냄비 받칠거에요 이게 뭐야 관심받고 싶어요 아이 녀석 이상한 녀석이네 너는? 호민입니다 휘용척하지마 호민일세 잘했어 너 뭐할거야 저는요 이 담에요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될거에요 야 그런 골프는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거야 미인의 집 부자에요 엄마 노래방 하고요 아빠 찜질방 하고요 할아버지 기둥서방 하세요 기둥서방 하세요 기둥서방 하세요 할머니 우서방 하세요 뭔 소리야 헌신받고 싶어요 이상한 녀석이야 할머니는요 줄넘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영 못하겠어요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지지 이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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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앉아요 앉아 앉아 샤이니 CD 줄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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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찍어줘요 아 뭐하는거에요 어딜 앞에서 선생님 수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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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수해요 오늘은 세계적인 체육이죠 올림픽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올림픽 올림픽 자 올림픽에는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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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건 뭐죠 완전 쉽다 정해져요 홍인규 깡패 이거는 은행강도 이거는 도미치기 뭐하는거야 인마 관심받고 싶어요 저 잘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완전 쉽잖아요 축구 농구 방구 김닭구 뭐하는거야 관심받고 싶어요 희한한 녀석이네 자 자 자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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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 올림픽의 마지커트죠 요거 뭐죠 저요 저요 정답은 호돌이입니다 너 뭐하는거야 어랑이 새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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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돌이에요 호돌이 1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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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바본데요 100원 줄 때까지 안간데요 그래그래 너 잘 걸렸다 그럼 내가 문제 맞춰서 너 맞추면은 어? 맞추면 내가 100원을 줄게 어? 자 올림픽의 창시자는? 쿠베르텔? 어? 1890년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하였지 어? 약간 약간 틀릴 뻔했다 그러면은 2008년 역도 여자 금메달리스트 장미다 장미란 선수의 엄마 이름은? 이현자씨?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있어 어? 100원 100원 잘한다 잘한다 야 너 잘했으니까 내가 500원 줄게 아니 100원 아이고 아주 바보네 이거 큰 돈인데 너 그러면 내가 이거 500원짜리 줄까 100원짜리 3개 줄까 3개 3개 너 그러면은 500원짜리가 줄까 100원짜리 4개 줄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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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야 500원짜리가 더 좋은거야 나대지마라 700원이다 700 이현자 자수배 자수배 옛날 자수바를 임규야 있잖아 내가 동화책을 봤는데 우렁각씨는 나중에 나무꾼이랑 행복하게 살았대 아냐 우렁각씨는 나무꾼 떠났어 아냐 행복하게 살았어 선생님한테 물어볼래? 선생님 자수배 선생님 너무하시네 아들한테 막 그 소리를 치시고요 이 할머니가 얘기해줄게요 나무꾼한테 최선을 다한 우렁각씨는요 나중에 나무꾼이 꼬챙이로 쑤셔서 쑥 빼먹어 이게 각씨에요 소방님 식사하세요 왜 애들 아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분 토론회 김결희입니다 오늘은 쇼핑할 때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남녀간의 다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박영진 대표님 쇼핑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쇼핑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디 여자가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다녀 금방 기계야 백화점 가봐 아주 가관이 1층부터 화장품 산다고 전부 여자들 밖에 없어 여자가 화장품이 뭐가 필요 있어 여자들은 하루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땀 흘리면 그거 한번 쓱 닦으면 그게 수분 에센스고 흙 묻은 손으로 닦으면 그게 황토팩이야 아니 그렇게 화장품 사고 싶다 그래서 사주겠으면 빨빨리 계산하고 나올 것이지 뭐? 샘플 샘플 어디 금방 뒤에 더 받아서 나오려고 그래 나 때는 여자가 받아서 올 수 있는 거는 비 오는 날 남자가 야 비 오니까 저기 해물파전에 막걸리 먹게 막걸리나 받아와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비 오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심리 끼를 주전자 들고 비 오는 날 가서 막걸리 받아와 그랬어 그러다가 그 주전자에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비 오는 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있고 그랬지 아유 그렇게 어디 남자 개그맨 얘기하는데 왜 하고있어 이거 옛날에는 남자 개그맨 숨만 쉬어도 빵빵 터졌어 숨 쉬는데 왜 안 웃어 자 됐어 그리고만에 그렇게 쇼핑하게 해줬으면 그걸로 감지덕지지 뭐? 루이 또 페레 뭐 어디 금방지게 여자가 명품 가방을 둘러맬라 그래 소 꼴 벼러 갈 때 망태기라며 여자한테 망태기가 숄더백이고 지게 메면 그게 백팩이야 소를 등에 업고 다니란 말이야 그게 소가죽 가방이야 왜 여자 편들어 여자 편들어 여자 편들고 있자 지금 이런 남들이 꼭 엄마가 장보러 같이 가자 그러면 안가면서 여자친구가 쇼핑가자 그러면 좋다고 따라다닐 놈이야 당연히 여자친구면 제가 따라가서 사주고 물건 들어주고 해야죠 뭐? 에라이 여자친구 옷 사주다가 엄마 만나라 박영진 대표 소 타령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제부터 남자들 쇼핑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남자랑 옷 한번 사러 가보세요 이건 뭐 사지 멀쩡한 것들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아 다리 아프다 빨리 사라 대충대충 빨리 사라 기분 잡 치고 앉았어요 아니 그렇게 다리 아픈 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당구 칠 때는 몇 시간씩 그렇게 서서 치는데 뿐만 아닙니다 저희들 옷 사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건 뭐 옆뒤 볼 것도 없이 미친 투소 마냥 그저 앞만 보고 막 뜨벅뜨벅 갑니다 그래서 마네킹 하나 딱 발견하면 아이고 이거 이대로 주세요 입어보지도 않고 홀딱 벗겨서 와요 집에서 입어보세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길고 그래놓고 뭐 아 이거 볼 땐 괜찮은데 옷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니가 이상한 거다 이 마네킹보다 다 짧은데 머리만 큰 것들이야 이제부터는 이런 패션감각 떨어지는 남자들 말고 그냥 존재 자체가 마네킹인 강동원 원빈 같은 사람만 쇼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 그런 분들만 쇼핑하면 일반 분들 어떻게 쇼핑합니까 난 너랑 쇼핑할 생각이 없어요 네? 너 많은 자리 티 사는데 12개월 할부 끊을 것 같아 아 저 안 그래요 저는 할부 끊어도요 길어야 3개월이에요 뭐요? 여자랑 길어야 3개월이라고요? 아 여자랑 길어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3개월 안에 쳐버린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노래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 왜 왜 MC니까 여자랑 말 섰지마 저렇게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여자야 내가 하던 얘기는 맞이하겠어 여자들 보면 쇼핑에 끝이 없어 밖에서 그렇게 쇼핑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홈쇼핑 홈쇼핑 어디 금방지게 말이야 집에서 쇼파에 누워가 뒹굴뒹굴하다가 리모컨으로 TV 켜가지고 전화기 들고 물건 갖다 주세요 이러고 있어 금방지게 나 때는 여자들이 전화로 시킬 수 있는 거는 남자가 야 해장하게 짬뽕이나 한 그릇 시켜 아이고 알겠습니다 짬뽕 한 그릇만 시키겠습니다 그때 전화 한통 하고 그랬어 그리고 그 짬뽕도 남자가 다 안 먹고 홍합 껍데기 몇 개 나오면 거기다 밥 비벼 먹고 그랬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뭐 하는 거야 뭐 뭐 뭐 아니 그렇게 쇼핑할 거 다 하면 밭에서 캔 감자는 이거 누가 5일장 가서 팔 거야 이거 이번 5일장에 못 팔면 다음 5일장까지 5일을 기다려야 돼 네? 그러다가 감자이 싹 나면 이거 팔지도 못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것도 감자는 팔아야 돼 왜 그래 이제 하다 하다 감자 타령까지 하고 자빠졌다 정말 다시 한 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러지요 쇼핑 가면 몸 서리치는 남자들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산 전자 상가에요 아니 누가 봐도 똑같은 컴퓨터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CPU가 어떻니 그래픽 카드가 어떻니 아는 척은 다 해댑니다 그렇게 깐깐하게들 고르셔 가지고 정작 한다는 짓들이 말이에요 게임 그 다음에 밤에 보는 동영상 아니 스피커 끌고 볼 거면서 스피커는 왜 샀는데 아이고 답답하다 정말 답답해 답답해 이런 여자들이 꼭 쇼핑할 때 보면은 입어볼 거 다 입어보고 만져볼 거 다 만져보고 결국 한다는 소리가 둘러보고 올게요 해놓고 안 올 여자야 둘러보다 길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런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홈쇼핑에 여자 속옷 광고하고 있으면 그 침 지지지 흘러가면서 보는 그런 남자들이야 이거 남자의 러시아 사랑을 매도하지 뭐 아이고 참네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면은 뭐 한 벌 사가지고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네 지금 남자 얘기하는데 어디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지 울면서 얘기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가면 되겠네 아우 아우 보국이 하이 아우 보국이 swoof 아우 보국이야 ha 항상 고객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황보험 사랑해요 수고하십니다 고객님 항상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황보험 상담회는 안나입니다 사고가 나서 그런데요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놀라시겠어요 고객님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고객님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점심 드셨어요? 예 본인 확인 되셨고요 예? 확인 됐다고요? 배부른 유민상 고객님 맞으시죠? 예 맞는데 아 예 확인 되셨어요 고객님 예 됐고요 사고 처리나 빨리 좀 합시다 아 사고 처리요? 사고 처리 담당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왜 이런식이야 방상 고객님께 사랑으로 보다 가는 잘 좀 하지 이게 뭐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상담원 황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여기 좀 사고가 났는데요 예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거기 렌터카 같은거 됩니까? 아 렌터카 됩니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고객님 예 잠시만요 촬영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아 고객님 예 죄송합니다 이거 어쩌죠 요즘 사고 성수기라 예 뭐 승용차가 아 다 렌트가 됐네요 지금 트럭 한 대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트럭이요? 네네네 아 뭐 죄송합니다 여기서 줘요 그냥 트럭 렌트 해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수박은 다 파셔야 됩니다 뭐요? 파셔야 돼요 아니 왜 수박을 내가 드시면 안됩니다 아니 안먹어도 되잖아 다 파셔야 됩니다 예예 약관에 나와있어요 무슨 약관? 약관을 잘 보셨어야 돼요 아이씨 예 어떻게 하죠? 아 많이 아프네요 고객님 예 맞습니다 됐고 됐고요 저기 뭐야 아무도 안옵니까 출동 안해요 뭐 그런거? 아 출동 서비스 말씀하시는거죠 예예 출동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그냥 받아 그냥 자랑합니다 고객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황보험 출동 서비스 담당 김대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사고가 났는데요 네네네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사고 나셨다고요? 사고 난 곳이 어디시죠? 여기가 부산 해운대입니다 아 해운대 부산이요? 예 어떻게 하죠? 예? 여기 서울인데 아니 무슨 아니 빨리 와요 고객님 아무리 빨리 가도 4시간 걸릴텐데 기다리실래요? 무슨 아니 부산 쪽에서 오면 되잖아요 여기 서울이에요 아니 아니 아닌게 아니라 고객님 네 아니 서울에서 가입하셔가지고 부산에서 사고를 내시면 저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 아닌게 아닌게 아니라 뭐 고객님 지금 어디시라고요? 저 부산이요 저는 어디있나요? 서울이요 사고를 누가 냈어요? 제가요 고객님 말씀은 네 부산에서 본인이 사고를 냈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부산까지 내려와라 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이제 아 부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부모 부모가 왜 나오죠 소름이 막 끼쳐요 고객님 아니 소름이 아 이 사람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보험금 같은 거 줄 거 아닙니까? 아 보험금이요? 네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당상 고객님께 정성을 다하는 보험금 담당자 황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까도 당신 아니었습니까? 황효니 아 씨 아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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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고 예예 말씀해주세요 예예 예 저 저기 저 보험금 아 보험금이요 예 제가 뭘 가입했나요? 아 지금 가입하신 거 보니까 아까 유민성 고객님이시죠 예예 100억 상당에 100억 보장보험 가입하셨네요 아 100억? 저희 회사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예예 아 진짜 100억? 그렇습니다 운전 중 사망 시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해드리는 대단한 보험입니다 오 최대 100억 원 그렇습니다 사망 시 100억 원을 보장해드립니다 예 단 사망한 본인이 직접 오셔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사망하신 본인이 직접 오셔야 돼요 회사로 아니 죽은 사람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가요? 아 정 못 믿겠으면은 뭐 죽고 나서 방문해주시면 아니 확실하게 처리해드릴게요 죽고 어떻게 방문을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약관에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말도 안 돼 약관 잘 보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장기씨 불만센터 신고할테니까 빨리 연결해 네? 나 불만센터 신고한다고 아 고객님 죄송한데 그거는 불만센터 연결해 빨리 불만센터 담당자 따로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사유입니다 고객님 고객불만센터 상담원 허안나입니다 아까도 당신 아니였어요? 아까도 허안나 아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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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객님 불만 많으니까 빨리 접수합시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불만을 삐 소리가 끝난 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뭐가 그렇게 귀여워? 접수되었습니다 뭐야? 길다면서요 길다면서요 아니 길다면서요 짧게 할게 고객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귀하네요 고객님 말씀하세요 고객님 당신 사장 바꿔봐 예 아 사장님이요 사장 빨리 바꿔 사장님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알았다고 하아 정선을 다하는 사장 황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또 사장이야? 황현 외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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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방아 네 빵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응 아 아 맛있다 아유 얘들아 안녕하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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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렇게 더운 나이 동네 밑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지 말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저쪽 밑으로 가 왜냐면 니들이 여기 있으면 땅값이 떨어져요 네? 구질구질하고 그러니까 땅값 떨어진다고 아니에요 저리 가 아니에요 아뇨 아이고 우리 금동이 왔어요 아빠 나랑 놀아줘 나 심심해 요거 봐라 어 강아지다 그래 그래 우리 금동이랑 같이 우리 강아지랑 같이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알았어 아빠 훈련도 시키고 놀자 아이고 착하다 들어가 들어가 우와 형아 응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키우면 되지 엄마가 얘기했잖아 상상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아 상상 오케이 좋았어 짓지마 짓지마 손 오케이 잘했어 형 개인 이름이 뭐야 휘순이 박휘순 아 뭐야 핥지마 뽀뽀 뽀뽀 아 이쁘다 핥지마 형아 나도 한번만 자 성광이 아 귀엽다 아이고 뭐 완전 귀여워 엉 엉 엉 엉 엉 야 성광아 성광 잘 봐봐 얘 말도 뒷댓 잘 듣는다 잘 봐 앉아 좋아스 일어서 굿잡 자 잘 봐 잡아 오케이 잘했어 좋아 잘했어 좋아 잘했어 핥지말라니까 핥지마 휘순아 핥지마 휘순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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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 잘들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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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야 똥개가 말 안들는데 앉아 야 물어 물으라고 물어 물었다 물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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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개 똥개 치솟 똥개 치솟 다시 강아지 물렸어요 강아지 물렸어 강아지 물렸어 동광이 강력병 알았어 알았어 강아지 강아지가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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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어딨어 이 녀석들아 강아지가 어딨어 왜 뭐야 이 녀석들이 가 야 야 야 야 야 니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꾸질꾸질하고 그러니까 얼른 가 이러지 말고 얼른 가라고 응 빨리 가 꺼져 아빠 우리 금덩이가 나 강아지랑 노는 것도 이제 지겨워졌어 아빠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노래방에 가서 우리 음료수도 먹고 아주 시원하게 한번 놀아보자고 노래방? 그래 그래 우와 신난다 빨리 가자 와 청아 부럽다 나도 노래방 가고 싶어요 가면 되지 상상 아 상상 노래방이야 여기 우와 노래방 아저씨 저희 몇 번 방이에요? 가운데 방이에요? 가운데? 어디 확실해 찾아보자 여긴가? 여긴가? 잔인한 여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콩밥매 죄송합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2방인가? 어휴 죄송합니다 아 왜 키스하고 있어 아 완전 못생겼어 야 여기가 여기가 무선 무선 마이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성공아 형아 이게 세지? 세지? 에코가 너무 세다 줄여 줄여 아 아 아 아 아 아 좋다 됐다 리모컨 줘봐 몇 번이 4713 47 6 4 아니 4713 지우고 다시 0 0 0 4 7 1 1 3 4 4 4 5 5 5 5 5 5 5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킹쇼 호스트 파라킹입니다 오늘은요 유민상 우산 들고 나왔습니다 우산! 감사합니다 비온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일평생을요 우산 개발에만 몰두하셨고요 정말 비바람도 막아주고 크기도 넉넉한 최고의 우산을 만드셨지만 정작 본인은 파라솔을 써도 이렇게 미우산처럼 보이게 하시네요 아 유민상씨 나오셨습니다 정말 크세요 대단하세요 등치가 아 예 이거 음료수에나 쓰는 거잖아요 아 또 먹는 건 또 귀신이에요 아 그런 예술도 없는구나 네 대단합니다 뭐 먹는 생각도 좋습니다 유민상 우산 정말 튼튼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튼튼한 거죠 특수 알루미늄입니다 특수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 분명히 유민상 우산만의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하세요? 흠 아 방송 같이 해주셔야죠 흠 그럼 뭐 이거 하실래요? 아하하하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장점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트처럼 나이트 분위기로 신나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 신나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갈까요? 빵빵빵 유민상 우산만의 어 빵빵빵 장점은? 자 아무도 없잖아? 나이트 분위기로 읽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조명 주세요 자동입니다 오오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나이트 분위기 신나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15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우산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정말 빠르게 펴진다는 겁니다 타사제품 우산은요 늦어서 비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까지 하시면은 아닙니다 못 믿으실까봐요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사제품 우산인데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비가 왔다 어머 비가 왔다 어떡해 비 온다 비가 계속 오냐 이때는 벌써 어깨를 다 봐야 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많이 늦잖아요 하지만요 유민상 우산은요 0.3초 0.3초면 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하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 0.3초! 아 대단하십니다 놀랍죠? 아무 잔세 펴진다 네 0.3초 0.3초면은 펴진다는 겁니다 너 니가 빠른 것 같은데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갖고 싶다면요 지금 당장 전화 주십시오 유민상 우산 한류스타 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진짜? 네 증거사진 보여드릴게요 오 한류스타 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믿읍니다 그 비가 아니잖아 내일이 공연인데 비가 와서 연수도 못 가고 원 투 원 투 야 꽃단비 너 연습실 안 나가오시면 뭐 하는 거야? 밖에 비 오잖아요 어떻게 가요 짜증나게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 유민상 오 우산? 그래 이것만 있으면 비가 와도 문제 없을 거야 선생님 너무 좋다 해봐 자 5 6 8 턴 턴 파스틱 유민상 우산 날 백조로 만들어져 좋았어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우산에 이렇게 이름 택을 붙여놔서 여러분 우산 잘 잊어먹죠? 안 잊어먹어요 유민상 우산 분실에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깜빡 놓고 내리셔도 깜빡 잊고 내리셔도 네 옆에 승객분이요 네 어디다가 이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요 그냥 어? 안 하는 사람이 뭐에 뭔 짠이 생겨가지고 배우사람이 쓰레기 쓰레기통에 그냥 뭐하는거야 이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 받기 싫으시죠? 이런 오해 받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규격봉투도 드립니다 무슨 규격봉투? 여기 오시면 오해받을 필요 없어요 갖고 싶다면요 전화주세요 자 우리는 떨어지는 남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즉 남번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남성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늘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의 직감을 믿으려고 우리는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여성의 직감은 곤충의 더듬이와 같다며 직감대로 행동하려는 여성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직감은 하지마라 너 무슨 신내렸냐 다가오는 네 생일에 작도 하나 선물한다 내 주위에 모든 친구 안될거라 악담하냐 네 말 듣고 버린 친구 어제부로 검사됐다 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날 잡아드린답니다 큰일났습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여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직감 레이더 가동하고 계십니까? 내 여자친구에서 한순간에 처녀보살로 변신하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 사실 내 여자친구가 이 나를 위해 조언을 해주는 것은 마 나도 좋습니다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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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직감으로는 오빠 분명히 지금 술집이야 솔직히 말해 하면서 쏘아대는데 아니 네 직감 틀렸습니다 여기 술집이 아니라 나이트입니다 어? 어? 오면이 다릅니다 달라 오면이 어? 또 한 번은 어? 내 일거수 일투적을 아주 정확하게 그냥 파악하고 어? 꽤차고 있길래 어? 너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본 거 아니냐며 따졌더니만 오빠 내가 오빠 핸드폰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훔쳐봐 하는데 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 너 내가 핸드폰 볼 때 옆에서 가재민으로 요래 요래 비밀번호 요래 여기 3264 손가락 모양 위치 다 이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다 외우는 거 내가 화장실 갈 때 몰래 훔쳐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 또 그렇게 하다 하다 안되면 오빠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마 내가 기도하다 보면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너한테 안 알려주실 겁니다 나도 걸리지 말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갑니다 이렇게 내 기도에 힘이 더 강합니다 어? 믿음이 강하십니다 강해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음? 니 직감 말도 안 되는 직감 다 들어주고 이해해줬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어? 사랑과 전쟁 재방송 보고 나서 오빠도 옆집 여자랑 바람난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맙시다 우리 옆집에 60대 노부부 사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집 맨날 뜰어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직감 들어줬어 괜히 직감 믿어줬어 이제는 여자친구가 자기 꿈속에서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는 거를 봤대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돼 뭐라고? 뭐라고? 실존 인물 자 이제 남성여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직감 은은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여성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나 지금 권택인데 그건 왜 못 느끼냐 나 지금 권택인데 그건 왜 못 느끼냐 우리 언제 헤어질지 네가 한 번 맞춰봐라 우리 언제 헤어질지 네가 한 번 맞춰봐라 여자들이 밥을 사는 거야까지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럼 이제 최고의 스타를 끕니다 최고의 아이돌을 끕니다 슈퍼스타 KBS 슈퍼스타 KBS의 이광선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심사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수이자 최고의 음반 제작자 JYP 박진영 네 다음은요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 박지성 선수 뭐 일단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지금 못 씻었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꾸질꾸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면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 떠는 저는 여러분의 암여 에너지 가고 싶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 아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자보다 섬세한 매력을 지닌 요리 전문가 겸 탤런트입니다 이청석 아유 안녕하세요 이정섭입니다 아유 아유 아니 내 어제 저녁에 귀를 끌었는데 어떤 남자 자식이 여자를 때리네 내가 쫓아가서 야 이 자식아 더러워서 못 내려놔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날 우습게 봐가지고 내가 앞치기 옆치기 얼굴 싸득이 치기 그냥 이 자식이 앞으로 한 번만 여자 때리면 나한테 죽어 이 자식아 네 우리 남자다운 이정섭씨까지 심사위원단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번째 참가자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파워풀한 랩핑을 선보일 천상의 목소리 가롤동의 신 보라 하이 미칠랑 미칠듯이 하지만 내 안인 내게 수고하셨습니다 싱버라씨 자 다음은요 모든 노래를 불심으로 부릅니다 중국 일출사에서 오신 일출 스님과 동자승들이 부릅니다 동방신계 HUG 하루만 내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베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을 감싸안고 재우고 싶어 하루만 내 방 침대가 되고 싶어 베이베 따스히 포근히 감싸안고 재우고 싶어 재워줄게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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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동방신계 멤버를 다 아십니까? 그럼 알지 영웅 재종 시야 준수 미키 우천 최강 장미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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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드랬다 수고 드랬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돌 스님 일출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심사위원단 JYP 떡을 상당히 좋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떡을 좋아하십니까? 허니 꿀떡이요 꿀떡 좋아하시고요 박진원 선수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화 시간에 주로 무슨 생활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저는 훈련 끝나면 주로 영화 감상을 하기 때문에 영화요? 영화 중에서도 스타워즈를 감명 깊게 받기 때문에 스타워즈요? 스타워즈 하니까 다스베이더가 아들에게 했던 명대사가 생각나기 때문에 어떤 명대사죠? 내가 네 애비다 영어로 하면요? 암녀의 애비지 엄마는? 암녀의 애비지 에이 애미애비를 잘하시네요 아이고 질간등이 그냥 꿈을 없으시네요 이정국씨 아이고 아 근데 나 오늘 너무 기쁜게 오늘 방청객 중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 얼마나 좋아하는 가수가 왔냐면 가수 누굽니까? 여기 샤이니 아 샤이니요 샤이니 샤이니가 왔네요 샤이니입니다 인스 개수들은 이게 또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럴 때 관절에 패스 붙이지 마시고요 패스요 패스 패스 붙이지 마시고 패스 침기름을 발라주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군요 샤이니 그 패스 대신에 뭐 바르려고? 침기름 침기름 목소리가 뭔 기지배처럼 진짜 남자들께 큰소리들 앞에 형처럼 자식들아 진짜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서태지가 빠졌다 서태지의 목소리를 완벽 제거한 서태지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예요 부활성 속의 그대 와 아이들입니다 결코 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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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그대의 대단하다 위험하다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무엇 화상 있다 화상 있다 화상 말한다 요 네 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와 아이들 서태지의 목소리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은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뭉쳤습니다 주한민국 제임스팀과 북한중앙방송 아나운서 정치민 아 후 후 영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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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로 브라우스 리뷰 반갑습니다 오늘이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로드 옷도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아오지는 어떻니? 개성공단 어떻니? 걱정 걱정하지 마 에이비 나이 오케이 승낙 승낙 헤이 베이비 아이 러비 오케이 거절 개수작 돌지말로 제인스피과 정지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고요 자 다음은요 섹시한 비주얼 섹시한 목소리 전직 에로베오 출신입니다 세라나 허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게 강으로 갈까요 희망에 가득히 너가 지고서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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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 라와 라 라 라 bounce 롬 롸 롸 롸 롸 러 높였어 필리핀 최고의 가수 레오와 월드 스포츠 스타 샤라 포바의 만남입니다. 핑크레 NOW!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가수 레오! 러시아에서 온 샤라 포바! 쌍쌍 짤랑 호호! I'll be with you 호! I don't want for me 호! 내게 눈이 망가 짤랑 호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다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쌍졸곤을 연매해 오신 쌍졸곤의 달인 아비오 김병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서 쌍졸곤의 연맞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돌리고 살았어요. 쌍졸곤을요? 그 원조는 이소룡 아닙니까? 나는 일소룡이에요. 일소룡이라고요? 이소룡은 두 번째고. 아 그래서 이소룡입니까? 네. 내가 더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쌍졸곤을 얼마나 잘 돌리신지 실력 한번 볼게요. 내 몸의 일부분이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두 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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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 살짝 만만 보여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일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쌍졸곤을 돌리시면 몸이 맑게 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또 암막이도 있어요. 암막이. 우리 동네는 다 이걸로 그냥 등 암막을 다 하고.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은 이걸로 등 암막. 저희들이요? 네. 등 암막 다 이렇게. 오. 오. 오예. 왜 그러세요? 아니 그 척추 뒤쪽으로 암막할래다가. 딴 쪽으로 암막했어요. 딴 쪽이요? 네. 어디로 암막하십니까? 상상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이거 하신다고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 다 이걸로 암막. 다 암막해요. 예. 할배 근육이 이만큼. 할아버지들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그래서 할아버지들. 아 그래서 할아버지들. 알겠습니다. 쌍결곤으로 격파 같은 건 가능하십니까? 격파 이거 뭐 아주 정교하게 격파 잘하죠. 아 이게요? 중간에 세줄이 있어서 정교하기가 힘들텐데. 아 이거는 뭐. 자예요 자. 자가 뭡니까? 그만큼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파. 예. 오이. 오. 간단하게 했잖아요. 오이. 무. 오 무. 한번 줘보세요 이거. 칼집 같은 거 내놓으실 수 있으니까. 아니요 안 내놨어. 예 안 넣으셨네. 예. 무는 맛없어 탐 내지만. 예? 뭐라고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여기 무가 굉장히 단단한 건데. 됐잖아요. 이야. 무 굉장히 단단한 건데.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격파 보이십니까? 오 예. 테이블에. 이번에는. 아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 캔을 한 개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걸 하나씩 쳐내는 겁니다 이게 밑에 걸 건드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굉장한 집중이 필요하죠 잠시만요 아니 이걸 다 세트로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내가 뭐 하나 떨어뜨린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혼자 지지고 벗고 다 했잖아 나는 그냥 친다고만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치내는 거 신경 써요 살이나 쳐내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뭐 보세요? 던져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격파하지 않습니까? 던져서 격파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죠 던져서요? 고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데 던져서 하는 거는 잠시만요 아니 평소에 둥둥 떠 있으니까 맞추기 쉽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걸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던져라 얘기를 해줘야죠 사과 먹는 거구만 알았어요 사과 이런 것도 막 이게 작아도 다 할 수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굉장히 좋아하네요 오늘 처음 성공한 겁니까? 얘 앞에서는 사과는 처음 했어요 나 혼자서는 자주 했는데 더 작은 것도 가능하시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 자식아? 네? 어떤 거요? 방울토마토 여지없이 먹는 거네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이건 굉장히 작은데 이거 오늘 처음 성공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하나 걸렸네요 뭐라고요? 아니요 걸렸던다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말고 고난이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입에다 입에 문 상태의 거를 내가 입에 물고요? 이건 뭐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만 하는 건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잠깐만 가만있어 돌려봐 떨지마 떨지마 내가 두 과자 좋아해서 그랬어 네 걱정은 된다 대단하신다 제가 듣기로는 이 상태로 눈을 가리고 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눈 가리고도 가능하죠? 눈 가리고도요? 눈 가리고도 네네 가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앞에 있는 거 맞지? 응 네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응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야. 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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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이게 완벽하게 가렸거든요. 야 이걸 지금 청테이프. 청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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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격파할 수 있냐? 저는. 이 새우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으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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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불어났는데. 연습한거지? 아. 웃음이 없는 삶은 생각만 해도 생막하죠 아 끔찍해 그래서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파일의 박영진 요원입니다 웃음에 관한 많은 말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안 젊어져요 웃음 때문에 주름 때문에 더 늙어 보여요 더 늙어 보여요 이거 봐야 더 늙어 보여요 그리고 나는 매일 이렇게 웃는데 사람들은 날 40대로 봐야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주름 한 번 생겨보자 주름 한 번 생겨 자이자이자식아 야 니 집에 얼굴에 김 묻었다 무슨 김? 안 웃김! 니 개그가 이런 식이야 설렁하니 내가 맨날 이때 나와 야야야 너나 잘해 너 맨날 못 만든다고 땀 뻘뻘 흘리지 말고 집에 가서 시원한 수박이나 먹으면서 개그 났자 꺼져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시원한 거 처먹고 잤다가 새벽마다 짝짝 해서 갈아입을 속옷 없어 봐야 아 이래서 홈쇼핑의 속옷은 새벽에만 파는구나 하면서 왜 한국 여자들이 살 건데 러시아 여자들이 모델하는지 물어볼 거야 이봐가 뭘 해도 빵빵 터진다 이 겨우 오늘도 내가 봉숭악당 살렸다 야야 야 니가 뭘 살렸다 그래 이거 뭐 껍질을 벗겨다만 이거 썩은 감자가 앉아있어 이거 아이 나 정말 샤이니의 키 아냐 그래?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의 루시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의 루시파 강해서만 너의 루시파 어때? 키랑 똑같지? 어? 키만 똑같대 키만 어이구 야 바퀴 뭐 언제까지 이따이로 살 거야 어? 야 김태희가 자기 이상형이 너라고 밝혔다가 얼마 전에 그냥 팬이라고 기사를 놨던데 어? 내가 너 그렇게 이용당할 줄 알았어 어? 그나저나 너 아까 김태희랑 전화 통화하는 것 같던데 김태희가 뭐라 그랬는지 말해봐 못해 김태희가 뭐라 그랬는지 말해 못해 뭐라 그랬지 말하라고 왜 못해 욕했어요 뭐? 뭐?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대요 뭐? 태희씨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니 얼굴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수업 계속할게요 자 웃음에 대해서 웃음을 해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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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어떻게 무슨 뻥 씨로 나오셨어요? 오늘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는데 네 뭐 어마 아 울라뽕따이 이거 할 때요 사진을 보여줘야 알아? 아 아 아 선생님 그 애들 좀 웃겨봤나요? 응 아니 저 뭐 어린이 행사도 자주 가고 그래요 응응응 그런 애들 말고 3개월 미만 응 내가 한번 길을 가는데 애가 막 보채고 울어 응 그래서 내가 한 1분을 이렇게 막 떠들어졌더니 그 쪼끄만게 막 이러고 웃더라고 응 근데 뭐 답 때문에 웃는 건지 원래 애라서 그냥 웃는 건지 모르잖아 네 한 20년이나 지났나 이렇게 톡 지나가는데 누가 탁 잡더니 야 그때 진짜 웃겼다고 어 그 10년 후에 그 10년 후에 대각 된거지 아유 참 어 근데 뭐 사실 사람은 누가 뭐 웃겨 어 설악산 웃겨봤냐 응 한 번 산에 올라갔는데 심심해 네 그래서 한 1분을 이러고 막 쳤더니 메아리가 깔깔깔깔깔깔깔 그러고 돌아와 응 그래서 어 요거 봐라 이러고 하고 5분에 이러고 다 더 떠들었더니 저어 쪼개있던 흔들봐 막 떨들이 뚝 떨어져서 나한테 막 굴러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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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안 들린대 아 아니 말도 안 들면 빵도 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빨리 그냥 그렇잖아 너 주차장에서 누가 기다려서 갈거거든 주차장에 누가 기다려요 흔들바위가 아 아 아 아 자 수업 계속 갈게요 자 여러분 탑스타들도 가끔 의외의 모습으로 웃음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같아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좀 그만 쳐 아주 그냥 아 웃겨내봤다고 난리났어 왜 합사 처음 봐 나야 나나 꿀 대표 윤성호야 야 연예인은 말이야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면 안 돼 이 장르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 나 말이야 이거 하나로 장르를 뛰어넘었잖아 이거 빗자루 아니에요 빗자루라니 락커 아니야 락커 락커 아니야 1, 2, 3, 4 말달리자 말달리자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시끄러워 심부름은 있겠네 동혁이 형 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쿨하녀 동혁이 형이야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이렇게 짜증이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핸드폰 스팸 문자 때문에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최근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였지 이거네 이거 이거 문자 피싱에 71억 낚였다 친한 친구한테 아는 친구한테 온 것처럼 멀티메일이 와갖고 뭔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말이야 정확히 2,990원씩 결제가 됐대요 깜짝 눌러갖고 이거 종료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어 돈이 먼저 빠져나갔으니까 야 진짜 똑똑해 이제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하는 거야? 아니 핸드폰이 무슨 쏘가리야? 떡밥 대신 스팸문자 덥성 물어야 돼? 어머나 이거 뭐야? 2,990원 와 월척이다 이거 아니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진짜야 참나 우리 엄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말이야 이거 공감돼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스팸문자 때문에 한 번씩 당해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뜯어보시고 문자 문자로 오잖아 대출 받으세요 이런 스팸문자 받아봤지? 거기다 뭐 카지노 놀러오세요 하는 문자 받아봤지? 그뿐만이 아니야 뭐 이벤트 당첨됐다고 호들갑 떠는 문자 이런 거 받아봤잖아 맞지? 야 도대체 한마디만 묻자 도대체 이런 스팸들 뭐야? 어? 참나 아 누가 도시락 반찬이래? 어? 야 아무도 안 그랬어 아무도 안 그랬어 아무도 왜 그래 누가 그랬어 누가 아 이상해 미안해 가발이 길어갖고 한청이 들려요 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실화 중에 실화야 얼마 전인가? 어 이제 수능을 코앞에 놨둔 내 고3 조카가 말이야 새벽 3시에 문자 한통을 받았어 봤는데 뭐 갑자기 급한 일이래 의심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휴대폰 문자로 왔어 그래서 얼마나 급한 일인가 딱 열어봤더니 말이야 왠 처음 보는 여자가 비키니만 하나 입고 오빠 새벽인데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온 거야 아 우리 조카가 자장아 불러줘야 돼? 처음 보는 여자한테 눈앞 벌대는 여자한테 그래도 새벽 3시에 잘 자라 우리야 이거 아니잖아 어? 근데 말이야 그 다음날 그렇죠?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조카가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방마다 어? 새벽마다 방에 불은 화나이 켜 있는데 성적은 점점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서울대 가겠다고 서울대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조카가 지금 어디 갔는지 알아? 어디 갔는데요? 맛이 갔대 같이 갔어 슈바이처가 와도 못 살려요 새벽 3시에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애를 왜 그 다음날 엄마 몰래 순신함 정리하게 만드냐고 그리고 말이야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뭐 당일 대출 천만원? 이건 뭐야 걔 한 달 용돈이 만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야 형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요즘에 형이 얘기해도 이렇게 쿨하게 받아주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야 형이 얘기하고 싶은 거 말이야 개인정보 함부로 이렇게 유출하고 내 허락도 없이 마구짝이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도둑질이잖아 어? 그런 도둑놈 처벌하듯이 똑같이 엄벌 해갖고 스팸공예 말고 맑은 공기 맛있게 살게 해달라고 오케이 좋다 쿨하지 얘들아 형이 누구라고? 동혁이야 동혁이 형이야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할게요 자 행복한 설명이 맞습니다 행복해집시다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안녕하십니까 행복 전도사 최효종입니다 오늘의 웃음 그래요 주위에 재밌는 친구들만 많으면 참 웃을 일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개그맨 뺨치게 웃긴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친구가 기름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서 넣자 그랬더니 아휴 얼마나 웃긴지 요 코너에 들어가면 리터당 50원 싼 데 있다고 거기서 넣자고 그냥 농담을 거기 가서 5만원 넣으면 새 차권 준대 아 웃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지 다들 뭐 기름 한 번씩 넣을 때는 몇 십만원씩 채우잖아요 5만원씩 채우면 그거 자동차 아니잖아요 라이터지 다들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4명이서 한꺼번에 버스 타려다가 야 천원씩 모으면 택시가 싸겠는데 이런 택시 타려다는데 저러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여자친구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잠깐 들어왔다 가라 그러면 돈 내야 될까봐 아냐아냐 끝나면 나 밖에 있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늘 웃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누가 수업 끝이네 내 소개를 하지 난 개그계의 한티 시청자의 한티 네티즌 한티 내 이름은 왕비호야 야 왕비호씨 오늘 이 자리에 주병선씨가 오셨네요 개그맨 팬티 사업하시는 분? 가수 주병선씨요 칠갑산 부르신 아직 살아계신가? 오래되신 분 아니야? 그렇게 오래되신지 않았어요 야 뭔소리야 칠갑산이 1989년도에 나왔는데 얘가 저 86년생이다 얘 3살 때 나온 곡이야 샤이니 태민 태민이 93년생이야 얘 만들어지기도 전이야 야 얼마나 오래된 곡인데 아무튼 뭐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 여러분 저 주병선씨가 이번에 8집 아리아리어로 돌아왔습니다 뭘 했다고 8집이야? 너네 소문 들은 거 있어? 아니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앨범이 한 5개밖에 안 나오던데 그럼 나머지 제게는 졸업앨범 포함인가? 근데 보니까 이 주병선 선배님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이더만 내가 기사를 봤어요 봤더니 트로트 전통가요가 너무 재미 위주로 가볍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트로트도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는 곡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셨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앨범이 아리아리요야 짧은 치마가 살랑 동달아 내 마음도 살랑 아 무겁다 아 무겁다 내 마음도 살랬어 무겁잖아 짧은 치마가 살랑 그만하세요 후배가서 샤이니도 오셨는데 벌써 세 번째야 근데 이거 모르는 거 질기니? 하잖아 저 키는 보니까 이번에 머리 잘랐던데 아 참 야 머리 자른 거 이거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 알지? 너나 존경하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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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봐요 주병선한테는 안되지 어 무슨 소리해요 주병선 선배님도 대단하셨지만 지금의 샤이니한테 조금 그래도 안되죠 오 무슨 소리야 잘 봐 콩밥매의는 다 같이 아나 네 자 샤이니 노래 나를 묶어 가둔다면 사랑도 다 같이 나되지 마라 대답을 안 해야 웃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말이야 루시 폰 노래는 좋은데 사실 좀 아쉬워 옛날부터 다 오던 노래에 자기네가 반주만 슬쩍 입힌 거 아니야 다 있는 노래 아니야 들어볼래 반주만 없으면 바로야 묶인 채 미래가 묶인 채 가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마력은 루시 폰 스님 저 샤이니 아십니까? 주병선 펜입니다 지이니가 없어 아무튼 자유주병선 뽀에몬 자유주병선 지이니가 없어 로도